경수가 진짜 딱 보면 그 특유의 경수 눈빛 있잖아요. 어 있어 약간 눈통대 있잖아요. 그게 약간 되게 리듬직스럽기도 하고 그 종이 한 장 차이로 또라이와 리듬직스러운 그런 느낌의 진짜 딱 종이 한 장 차이로 그 표정을 하고 딱 보고 있으면 되게 막 하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알까? 저예요? 왜 자꾸 너야? 아 진짜 아예 모르겠다 감 자 와 와 자 와 와 동서 어디야? 여기요 오케이 와 들어와봐 자 남은 시간 1분 어디야 여기? 알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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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알까? 알까? 아 저요 아 왜 자꾸 너야? 왜 자꾸 너야? 왜 자꾸 너야? 둘이 있어 우리? 잡았다 최정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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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 아웃 최정은 최정은 2 zwar 진짜 힘들어 이제 힘들어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